금값이 점점 오르더니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미중 갈등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선데 얼마나 더 오를지 또 투자하실 때 주의점은 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쿨존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보험 찾는 분들 많으신데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 취재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우선 이 금값이 얼마나 비싸진 건가요? 네, 어제 금시장에서 금현물 1g당 가격은 6만 9,84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에서 금시장을 개설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인데요. 올해 1월엔 5만 6천원 선이었는데 4개월 만에 22% 넘게 오른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원자재 시장에서도 금현물 가격은 201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 시장에서 특히나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게 최근 들어서 계속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네, 우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장기화 우려에 미족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가 몰리는 겁니다. 또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실물인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원인도 있습니다. 네, 이제라도 투자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금값 전망은 어떻습니까?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아무래도 우세한데요. 시장에서는 금값이 내년 말까지 온스당 3천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많은데요. 일단 금은 배당금도 없고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주식만큼이나 있습니다. 금값은 2011년 8월 온스당 1,899달러를 기록했지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세금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금을 실물로 찾을 때는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운전자 보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3월 25일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하면 전보다 운전자 처벌이 더 강화됐습니다. 때문에 운전자 보험 판매가 대폭 늘었는데요. 올 1분기 월평균 판매 건수가 34만 건이었는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올 4월에는 83만 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무턱대고 들면 안 된다면서요? 네, 벌금이나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여러 개 운전자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고 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기존 보험의 보장 한도가 낮을 경우에 해지 후 새 보험을 드는 것보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